기업의 투명한 경향을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회계법인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원탑으로 불리우는 테일회계법인에서 열일 중인 한 남자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복사해드릴까요? 오늘의 주인공 장호호는 싹싹하고 사람 좋은 신입 회계사이지만 사실 그는 하루종일 복사기 앞에 서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된다 덕분에 난 복사기 앞에 가만히 서서 테일회계법인의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보고받는 기분이랄까 복수를 꿈꾸는 주얼굴의 사나이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년 시절 공사장에서 발견된 길 잃은 어린아이 호우 건설사의 사장 인원은 호우의 부모를 찾아주려 했지만 또래들 실종신고 싹 다 뒤지고 병원 진료기록 조회에 공사장 주변 탐문수사까지 했는데도 티끌도 나오는 게 없다고 호우는 실종신고도 없고 기억마저 잃은 상황 이제 아저씨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 결국 이 안타까운 아이를 거두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정의감에 불타 쌈박질로 정의 구현 중인 호우 말썽은 잦지만 인호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호우는 어느덧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인호의 건설사가 청산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 달려간 건설 현장은 이미 용역들의 무력 진압이 한창이었고 호우는 맨몸으로 현장에 뛰어드는데 이 때 상황을 정리하며 등장하는 한 남자 네가 여기 있는 전부를 다 때려 눕혀도 해비 건설은 이미 끝났어 청산 결정 태일 회계 법인 그는 바로 청산 결정을 내린 태일 회계 법인의 회계사 승조 이 시간부로 해비 건설은 망했다고 네가 괜히 소란 표지 말고 그만 가라 니들이 뭔데 우리 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회사 하나쯤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의 여탈권자 그게 말이나 돼? 쌈박질이나 할 줄 아는 동네 양아치가 이해할 리가 없지 어른들이래 신경 끄고 그만 가라 승조가 보여준 종이 한 장은 이 모든 상황이 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주먹만으로 정의를 찾던 어린 호우에겐 너무도 버거운 어른들의 힘이었는데 어린 호우는 어른들이 말하는 숫자의 힘 앞에 처음으로 자조라고 맙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챙겨준 인호 호우는 불길한 예감의 공사 현장을 찾아갔는데 예감은 역시나 맞았습니다 호우는 자신의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이 종이 한 장의 힘을 이해하고 싶었고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보지만 굴지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서류에 일반 회계사들은 그저 손사래를 칠 뿐 그때 자신의 인생을 뒤흔든 종이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 호우는 직접 회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목표는 죽은 인호의 원수 태일 회계법인이었습니다 그 길로 회계공부에 몰두한 호우는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한민국 원타 태일 회계법인을 올 수 있었던 것인데 아무리 노력했다지만 가진 거라고는 주먹과 정의감밖에 없던 그가 대한민국 최고인 태일에 당당히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입들을 뽑았다고 하더니 블라인드 아닐 때랑 차이가 없네요 때마침 도입된 블라인드 면접 덕분이었는데 이번 신입 중에 고졸 CPA가 있다잖아요 고졸 출신 회계사요? 고졸 학력으로 입사한 호우의 존재는 동료 회계사들의 안이꼬음을 사기 시작하며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선발하여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변화를 발판사는 아니 이게 말이 돼? 왜? 가봐 고졸 신입 얘기네 낙동강 오리알에서 부하된 미운 오리 새끼가 따로 왔네 미운 오리 새끼가 된 호우의 험나는 회사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 가자 저 사람도 신입이 깨서 아니야? 근데 파일도 하나도 없어 그에게 할당된 업무도 하나 없었고 자 이번 지브라 프로젝트에는 김현민 선생 네 유강재 선생 네 그리고 조호찬 네 이기현 선생 네 이상 네 분 14시까지 회의실에서 뵙죠 동료 회계사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받는 호우 저 매니저님 전 어사인 없는데요 그래서요? 네 그쪽 어사인 없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회계사면 다 같은 줄 아나 이 난감한 상황을 극복해보려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지만 박재경 신의 어소님 뭡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됐습니다 본인 할 일 하세요 본인 일 제 할 일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선배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선생님이요 네 직급 상관없이 여기서 회계사들이 서로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은 선생님이라고요 아 네 일이 없다고? 원인 없는 결과 봤습니까? 어느 팀에서도 장호우 선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고졸이라서 합니까? 고졸인 건 맞지만 회계사 시험에 통과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사까지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제가 고졸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유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죠 호칭이 선생이라는 거지 내가 뭘 가르쳐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 어떤 것도 쉽게 가르쳐주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멘붕에 빠진 호우가 옥상에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은 없던가? 그곳에서 복수의 핵심인 승조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뜻밖의 진실을 알려주는 승조 애석하게도 니 분노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진짜 니가 고졸이어서 널 따돌리고 같이 일을 안 한다고 믿는 거야? 고졸 회계사 따위가 들어와서 물 흐리는 게 싫다 그거 아닙니까? 틀렸어 니가 고졸이던 중졸이던 여기 있는 회계사들? 아무 관심 없어 내 주머니에서 니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 있겠어? 그럼 왜? 중졸이던 고졸이던 아무 상관없는 니가 내 팀에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영향을 끼친다? 이건 얘기가 다르지 돈 얘기입니까? 팀원으로서 니가 과연 한 명의 몫을 제대로 해낼 것이냐는 입증 차원의 얘기라고 사회란 냉정하게 능력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곳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초년생 호우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원수인 승조에게 받게 되었고 연봉에 보너스 승진까지 전부 물 먹는 것도 모자라서 여차하면 이 무능한 놈이랑 1년씩 같은 팀에 묶일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신중에 질 수밖에 없지 근데 뭐 학연학벌? 그렇게 쉬울까? 너라면 그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왜 대체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너야 배울 의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린 널 가르쳐줄 의무가 없어 고졸이라는 선명한 리스크 알 수 없는 능력치 경험한 적 없는 팀업 자연히 불투명해지는 기대 수익 회계사답게 생각했다면 너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급해서 못 보는 거야? 이에 깨달음을 얻은 그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복사해드릴까요? 양이 좀 많은데 괜찮습니다 잡일이라도 도맡으려는 그의 노력이 반복되자 저 혹시 복사 말고 업무 메일도 보내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호우를 투명인과 취급하던 회계사들이 먼저 글을 찾기 시작했고 내가 팩스를 좀 받은 다음에 코멘트를 적어서 딴 팀으로 토스할 게 있는데요 나 대신 팩스 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아 근데 그게 영국에서 오는 거라 시차 때문에 새벽은 대화 들어올 것 같은데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시간이 흘러 그의 존재 입증은 회의실 세팅은요? 지금 장호구가 하고 있어요 투명인간에서 호구 정도로 발전되는데 장호구 4시까지는 꼭 돌려보내주셔야 돼요 재분실 보내야 돼서요 장호구? 이쯤 되자 호우의 의도가 궁금해진 승조 화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건가? 사람들이 널 뭐라 부르는 줄 알고 이러는 거야? 호구... 장호구... 뭐 그렇게들 부르는 것 같던데요? 웃음이 나와? 최소한 이제 더는 투명인간은 아니니까요 투명인간에 비하면 진짜 엄청난 발전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남으려는 이유가 뭐야? 꼭 여기 아니야 꼭 여기여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태일외계법인의 핵이 되고 싶어서 뭐라는 거야? 그럼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가르쳐준 겁니까? 회계사님은 뭘 위한 겁니까? 호우 또한 원수 같은 그가 자신을 돕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고졸인 호우를 채용한 당사자로 아버지이자 부대표인 재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그는 호우를 자신이 꾸미고 있는 모종의 계획에 이용하려는 것 하지만 호우의 눈에 그는 그저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원수일 뿐 하지만 승조가 호우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도 아버지 재균에게 앙심을 품는 이유도 모든 것엔 숨겨진 진실 하나가 있었는데 부대표 재균은 청녀 많은 실로 존경받는 태일의 실세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도우며 실속을 챙기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악당 그 자체였고 이번에도 먹히는 쪽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겁니까? 그쪽도 동의한 일이야 동의한 수밖에 없게 아버지가 판을 짜셨겠죠 해비건설 때처럼 건설사를 청산시킨 호우의 진짜 원수 또한 바로 그였으며 아직도 그 호우적대는 꼴이라니 그깟 기집애 그거 하나가 뭐라고 승조 또한 사실 숨겨진 피해자였던 것 하지만 이런 진실을 호우가 알리는 실은 이유가 뭐야 태일 회계법인 뉴스텝이면 내 팀에서 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이거 왜? 독단적 상품으로 인한 인차지 리스크 한재균 부대표 아들이라는 유명세에 비해 알 수 없는 능력지 굳이 경험 안 해봐도 알겠는 팀워크 자연이 불투명해지는 기대 수익 경험 많은 회계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의 제안을 대차게 거절하고 다시 장호구의 생활로 돌아가는데 그때 조회서 없인 감사 보고서가 나발이 말짱 꽝이라고 신경을 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요 한 문서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는 감사팀 담당자가 외근 갔다 준비가 덜 됐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갖고 노는데 저도 미치겠다니까요 그래도 받아왔어야죠 무슨 소리를 쓰든 똥개 훈련 시키는 직원들한테 꼬랑지라도 흔들어야 됐다는 소리입니까? 필요하다면 했어야지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에이 제사세 그리고 이때 제가 하겠습니다 호우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원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금양시에 내려가서 금융기관 조회에서 책임지고 받아오겠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서류만 받아오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서울에 있는 태백의 법인에서 금융기관 조회에서 받으러 왔습니다 번호표 뽑으세요 피플젠터 예금 장고랑 대출액이 얼마인지만 번호표 뽑고 기다리란 말 안 들려요? 우리가 무슨 짓였다고요 셔터내리고도 한참이라고 생각해 밀린 업무를 핑계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은행원 적금 찾으시려면 이거 쓰셔야 돼요 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 어르신 신분증이요 아 나 누군 줄 알면서 뭘 그런 걸 달려 그게 있어야지 업무가 돼요 어르신 이대로면 다른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돌아갈 상황이었는데 통장에서 돈 찾거나 딴 데 돈 빌리고 싶은 어르신데 저한테 오시면 종이에 써서 은행이 내는 거 제가 싹 다 도와드릴게요 저 이상한 놈 아니고 백의사예요 백의사 통장 계좌번호는 은행 지원한테야지 알았겠으면 안 되지 저한테 오시는 분들께는 내게 아까워 죽겠는 은행 수수료 전부 제가 쏠게요 선착순 10명 은행 업무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도와드리며 뻔히 보이는 은행원의 핑계를 해결해버리고 다른 회계사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의뢰 자세로 사는 갑이랄까? 회계사 대접받으려고 회계사 된 게 아니라서요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무사히 성공해냅니다 처음으로 호구 이상의 제대로 된 인정을 받게 된 호우 그리고 이 모습을 재균의 오른팔 형우가 목격하는데 피플센터 감사팀에 그 사람 하나 심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CCTV 하나 설치한다 샘치고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재균은 작전 중이던 감사를 무사히 통과시키기 위해 형우에게 프락체를 심어놓을 것을 지시해놓은 상황이었고 피플센터 감사팀에서 자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 공기처럼 지나다가 팀 회의 결론을 심형 의사님께 보고 드리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우가 도운 그 감사팀이 마침 같은 건이었기에 형우는 이를 핑계로 호우를 프락지로 섭외합니다 피플센터 감사팀에 뉴스텝 하나 받으라나 그리고 이 소식은 승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심형우가 누군 줄이나 알고 이러는 거냐고 적군이랑 아군도 구분 못하면서 날 깠다는 건가 지금? 그 말은 꼭 회계사님이 제 아군이고 심형우에서는 적군이라는 소리도 들리네요 어이없게 아니 긴말하지 말고 너 심형우는 아니야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거기서 나와 형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승조 그런데 호우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형우의 뜻대로 감사팀의 CCTV가 된 호우 그때 재무제표를 보던 호우의 시선에 재고 자산이 걸리는데 피플센터 재고 자산이 420억이던데 엔터에서 재고 자산이 이렇게 많기도 한가요?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피플센터가 투자 제작한 영화 두 편이랑 소속 연예인들 굿즈 때문이래요 영화랑 굿즈요? 그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얼굴 새겨진 머그컵이나 사진집 응원봉 같은 것들 사잖아요 그런 게 굿즈예요 그날 이후 숫자와 서류들만 확인하는 다른 회계사들과는 달리 호우는 기획사의 굿즈들을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문서와 숫자 넘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던 호우는 결국 마음에 걸렸던 재고 자산의 오류를 집어냈는데 작년이랑 재작년에 연관 시사회를 하긴 했는데 두 편 다 시사회만 하고 개봉은 안 했더라고요 시사회 사안 없는 것도 좀 이상하고 여기 보시면 장호우 선생? 네 그 피플센터 재고 자산 부분은 저기 조 선생님이 아주 충분히 보고 계시니까 우리 장 선생님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영화랑 같이 장호우 선생! 잠깐 나갑시다 나가세요 네 호우의 지적에 놓치고 있던 오류를 찾은 강현 엔터 회사가 직접 제작한 영화랑 굿즈를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러세요? 저희만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엔터 회사가 제작 작품과 물품을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는 거 정상적인 경우에 하득의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피플센터 재고 자산으로 잡혀있는 영화랑 굿즈는 진짜 자산이 아니라 손실을 은폐하려는 속임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언론은 해외 선판매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사려던 데서 완성작을 보고 구의 부사를 철회했더라고요 그 굿즈 관련된 건 뭡니까? 굿즈의 상당수가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갔을 겁니다 피플센터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잡힌 게 틀린 건 아니지만 판매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살 사람이 없는 수유 없는 제품이다 현재 피플센터는 죽기일보 직전입니다 아 네 전화 받았습니다 구 대표님 강연회계사가 뭘 안다고요? 강연회계사가 의견 가져주면 진짜 저희 죽습니다 이에 재규는 피플센터 감사 적정으로 하지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말이야 그 부탁으로 들리네 이젠 협박으로 무마하려는데 회계사로서 다시는 살기 힘들 수도 있을 듯 어쩌면 다시는 회계사로 일을 할 수 없을 상황에 그가 선택의 기로에 고민하던 그때 만대 없이 나타나 한마디 거두는 호우 장호우 선생은 왜 회계사가 된 겁니까? 제 분노엔 힘이 없어서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회계사님의 분노엔 힘이 있잖아요 잘못된 걸 바꿔놓을 수 있는 힘 숲이 되기 전에 썩은 나무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이요 그의 양심을 건드리는 호우의 말에 강연 회계사는 결국 양심을 선택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나기로 합니다 결국 프락제로 투입된 호우가 오히려 일을 망가뜨린 상황 하지만 그의 복수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 서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된다 온종일 남의 복사 문서 파세나는 호우 끈도 백도 없는 고졸 출신 회계사를 경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덕분에 난 복사기 앞에 가만히 서서 태일 회계법인의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보고받는 기분이랄까 과연 호우는 어떤 복수를 시작하려는 것일지 매주 금토 MBC에서 오후 9시 50분에 만나볼 수 있는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